유월아 유월아 아유 우리 고박이 아유 햇본이 햇본아 고박아 고박이 이제 나왔어 또 햇본이는 햇본이 잠이 많이 와요 잠이 많이 와요 우리 앵두는 농원 참치에 들어가 있어요 잉두야 아유 작은 박스에 들어가 있는거 좀 봐 오빠 작은 박스에 응? 왜 이렇게 작은 박스에 들어가 있어 어휴 우리 아이고 아이고 귀청소 하자 복순이 귀청소 또 오늘 해야 돼 비니야 꼬박이를 그렇게 이뻐해주고 있어 응? 꼬박이가 그렇게 이뻐요 응? 꼬박이가 그렇게 이뻐요 쭈니 똥띠이 쭈니 깨진이 왔어 깨진아 깨진이 왔어? 아휴 우리 깨진이 아휴 우리 깨진이 왔어요 깨진이 깨진이 밖 깨진이야 깨진이 아야 깨진이 아야 우리 어구 다리 구석이라서 뭐 아프지마 깨진아 다리 봐 어구 어구 우리 밀카에 왔어요 어구 아휴 엄마가 이사갈 준비 때문에 바쁘다 사실은 응?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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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해뻗이가 눈을 크게 떴네 해뻗이 갈이 라고 우직 우리 우주는 이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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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있어 오걸이를 그렇게 이뻐해줘 한별이는 어디갔어요? 발봉이 어떻게 치매 허피스가 그렇게 안나는다 호피스가 그렇게 안나 아뇨 아뇨